조선왕조 500년 꼰비는 주상의 불웅을 받아 청나라로 가던 중 배가 난파되는데 아 여기가 어디 김상구 김상구 정신 좀 차리십시오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어디요 잠깐만 차희정 마마 어디 가셨어 마마 마마 어디 가 마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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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계세요 마마 마마 살아계셨군요 마마 멀쩡하셨습니다 한국이 산소통이 마마를 살렸군요 그렇죠 욕의 날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도 빨리 빨리 해요 네 네 네 빨리 받으십시오 두 분도 살아야지요 한 번씩 숨해보세요 정말 먹는 김이 다릅니다 예전과 달라요 몽랑김이 다르다 선맥수 아유 마마 진짜 맥죽겠다 아유 마마 주상전화가 걱정을 하실 텐데요 저도 그 생각만 하면 죽겠습니다 어? 전화께서는 원빈 왜 이리 안 오나 하시면서 끼니도 걸으시고 밤잠도 설치시면서 제 걱정을 하실 텐데 그건 네 생각이고 이게 내 생각이고 이게 이게 내 생각이야 이게 잘못 읽었어 이게 내 생각이야 난 안 읽는 거야 아니 갈매기야 이거 먹어라 아니 마마저씨 갈매기들아 이거 주택방아지 이거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그 갈매기를 주면 어떡합니까? 그게 아니고 그 어렸을 때 키우던 갈매기 조나단이 생각났어요 어? 어렸을 때 엄마를 잃은 갈매기 새끼를 키웠었는데 날개짓을 시작하더니 야생을 찾아 날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유 그래서 튀겨먹었잖아요 어? 콜재로 어? 750도에 아니 김성수 그걸 독재로 튀겨먹으면 어떡합니까? 어? 양념 반 후라이드 반 해서 먹어야지 그렇게 생각이 없어 뭘 먹을지 고민될 때 단반 아니 마마 지금 제가 먹을 것도 없는데 지금 장난이 나오십니까 지금 아 그러게요 너무 허기시네 빨리 뭐라도 찾읍시다 먹을 걸 뭐 뭐 레츠 모 빨리 찾아요 찾아요 빨리 제가 이런 걸 발견했는데 이게 뭐하는 물건입니까? 설마 이거 이것은 내 전설의 그것 먼지를 닦아내면 이거 주인님 저는 램프의 요정입니다 한 가지 소원에 들여드리죠 소소소소 우리 그러면 우리를 한양으로 보내달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마마 지금 우리 주상전화가 있는 청나라로 보내달라고 하시네요 그게 좋겠습니다 우리 청나라로 보내달라고 조리 있게 해 자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은 이게 뭐하냐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소원을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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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내가 근무 중에 그걸 꺼내랬지 내가 밥 만졌잖아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저 휴대폰이 있으면 구조 신청을 했으면 될 거 아니야 엄청나게 있는 거 빨리 하시오 저기 배터리가 없으니까 빨리 빨리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다 낳으시오 엄마 맡겨주십시오 집에 전화하겠습니다 마마 여보세요 보이보이보이 지금 우리가 급하니까 잘 들으십시오 지금 아니 애를 왜 바꿉니까 지금 그 말도 못하는 애를 아니 뭐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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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마 아빠랍니다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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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전해달라 꺼졌어 여보세요 꺼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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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할 거야 이제 죽게 그냥 여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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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쪽 개념 있어 좌이종 볼 따구에 그냥 한번 날려봤어 어떡할 거야 이거 해봐 밥 아